오늘은 이호석의 주력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주력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종목은 클래시스,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입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리오프닝과 수출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언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다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데믹이 임박하면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디지털 공포, 줌 공포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이런 시대에 오면서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얼굴만 상대방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미용에 대한 수요 자체가 소비심리가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밖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클래시스 개별 쪽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8년 만에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것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것이 8년 만에 출시된 신제품이기도 하고 1월부터 판매가 되었는데 1월에만 한 200배 정도 판매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한 950배 정도 판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출액 한 250억 정도를 지금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거든요. 최대주주가 이제 베인캐피탈이라는 기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베인캐피탈으로 변경되면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장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인캐피탈이 이제 글로벌 투자 전문인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북미라든지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최적화된 이제 최대주주 교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리오프닝 이제 기조에 따라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사이노슈어라고 하는 이제 주요 미국 북미 이제 의료기기 법인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사이노슈어와 RF기기 포텐자라고 하는 RF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재계약을 이제 할 예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 물량이 한 350대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 더 늘어난 수량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신제품이 나옵니다. 또 뭐 의료기기 중에서 하이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하이프 계열의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고 이 하이프에 대한 대기 수요가 우리나라나 일본 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